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보시니까 결국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또다시 우리에게 나쁜 역사를 썼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희들 자리 다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뭐 표정이 상당히 경직돼 있네요. 당신들 뭐 이제 다 관계 없는 거야 그냥. 이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 음숙한 표정을 갖고 나경원 후보 페이스북에 여러분의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다 여러분들 경직된 표정이 있는데 뭐 잡은 겁니다. 완전히 여기 보시니까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란 조직은 단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이재명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다른 겁니다. 과거에 뭐 친문이나 이 정도가 아니고 모두가 다 이재명에게 빚을 진 자들입니다. 탄탄한 여러분들 결속력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 갈고 닦은 투쟁 능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여러분들 발휘하겠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야단법석을 입법 독주가 어떻고 뭐 매일경제가 상임위를 독식한 야당이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외치고 문화일보가 이재명의 국회가 현실해야 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당신들이 모두 다 침묵했기 때문에 그걸로 다 접수가 된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이재명에게 모두 빚을 진 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본인들의 집권을 위한 모든 시나리오들을 그대로 가동을 안 하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따른 당연한 아니면 어쩌면 늦은 술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불법 대법 송근 사건의 끝판왕이 누구겠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체내에 불과합니다. 뭐 결국은 중심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소하더라도 판결을 받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년이 걸리겠습니까 3년이 걸리겠습니까 4년이 걸리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당선까지 판결에 안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사법 방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막 가는 수준까지 가겠죠 국민들이 학을 뗄 지경까지 그러나 국민들이 제어할 수 없죠 왜 선거를 빼앗겼습니까 그리고 2026년 지방선까지는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화영 1심 판결에 불안감을 느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온갖 음해를 쏟아낼 겁니다 판사가 견디낼 수 있겠습니까 판사도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다수의 석수 권력을 앞세워 2심 재판부를 또 얼마나 괴롭힐지 걱정입니다 재판관에 대한 근박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선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정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인 겁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그것에 여러분들을 방해되는 것은 모두 다 악인 겁니다 악을 척결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국민의 힘이 정부와 힘을 합쳐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관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줘야 됩니다 국민의 힘이 법관을 어떻게 지켜줄 거고 국민의 힘이 도대체 뭘 지켜줄 수 있냐 이야기죠 국민의 힘이 크게 외쳐도 국민들의 선거도 하나 못 지켜줬는데 재판관을 여러분들 어떻게 지켜줍니까 지켜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시극히 여러분들 옳은 이야기를 나경훈 의원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글을 읽는 순간 내 목에서 이만큼 튀어나온 게 무슨 말인고 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재판관을 보호해 줄 거고 재판관을 어떻게 지켜줄 거고 무얼 지켜줄 수 있냐 이야기죠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는 거다 왜 당신들은 투쟁력이 없고 투쟁할 각오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그 문제를 막지 못하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당신들이 선거 하나 이런 분들 못 지켰는데 재판관을 어떻게 지켜주나 이야기죠 재판관도 다 그걸 알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재판관들도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한 친구는 뭡니까 영장 청구 못하겠다 해서 집에 그만둬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그럼 다음에 이 심이나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질질 끌겠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국민의 힘이 정부와 힘을 합쳐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 법관의 소신과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못 지킨다 이야기예요 특히 지키는 너희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선거도 못 지켰는데 제가 그냥 세상 따라서 그냥 좋은 이야기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하면 될 건데 성정이 이러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양심을 쏘겨야 되는데 양심을 쏘기를 밖에 여러분들 방송을 안 하죠 양심을 쏘기지 않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겁니다 뭐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과 진실은 항상 빼앗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지하자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못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봤고 그리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강자가 사실을 정하는 것이고 강자가 여러분들 뭐죠 선한 것을 다 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아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죠 뭐 들고 이렇게 항의는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뭐가 안 하는 것도 낫겠죠 무슨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